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E 리서치가 발표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통해 일본 전기차 배터리가 몰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일가스에서 만들어지는 가솔림 판매를 위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압박하고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성장률 정체,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의 여파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대부분의 배터리 회사들의 성장률이 작년 8월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에 반해 LG화학의 경우는 무려 79.9%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삼성 SDI는 10%, SK이노베이션은 8.1%의 성장률을 보이며 한국 배터리 회사들 합산 19%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8월 1위 점유율을 기록했던 파나소닉은 마이너스 22.5%의 역성장으로 2위로 내려앉았으며 중국 내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CATL이 하락하는 중국 배터리 회사들 중에 독보적인 49.4%의 성장률로 33.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파나소닉과 CATL을 위협하던 BYD는 무려 마이너스 66.1%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배터리 생산 라인의 절반 이상이 멈춘 상황이라 부도설이 꾸준히 나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호령하던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판매 부진과 테슬라가 파나소닉과의 불화 등을 문제로 LG화학, CATL 등과 손을 잡으면서 파나소닉은 도요타와의 협업 결과가 나오는 2021년까지는 지속적인 판매 부진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불황인 상황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앞으로 2, 3년 내에 CATL과 함께 파나소닉 등을 밀어내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지금처럼 파나소닉이 크게 밀리기 시작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파나소닉은 새로운 기술보다는 성능은 매우 뛰어나지만 용량이 커질수록 안정성이 떨어지는 NCA 배터리를 고집하다가 이제는 테슬라에게서도 버림받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제 일본은 전세계 1위를 자랑하던 전기차 배터리 시장마저도 중국과 한국에 밀려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반드시 한국과 중국에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패는 2024년경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전고체 배터리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요. 현재 최고 성능의 전기차 배터리인 니켈, 코발트, 망간을 712 비율로 섞은 NCM 712 배터리를 넘어선 NCM 811 배터리 상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더 큰 약진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미래 자동차의 핵심이 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밀리기 시작한 일본 일본 자동차의 미래는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예견했듯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과 미션 부분에서 일본에 뒤처져 있던 한국 자동차 산업은 투기 강점인 IT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를 발판 삼아 삼성과 LG가 일본을 앞질렀듯이 일본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